난 지금도 불안해 왜? 이거 불안해 보면 10시 30분에 지금 12시 30분에 안 지냈거든요 근데 에이 거 같아 난 이제 자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소룡이가 봐주고 있어 소룡아 이 발음을 봐주고 있어 되게 웃겨 누구세요? 그 무슨 교대 이제 저희도 자자 1시가 넘었는데 다시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성어 뿅 1시 1시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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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조용히 해 싸우지마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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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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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넌 왜 그러냐 진짜 오 다행이다. 기조 오 다행이다. 다시 들어오자 다행이다. 다시 들어오자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범인 된장 범인 아 진짜 소리나갈거야 나가 나가 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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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자는거야? 일을 하는거야? 그러면 팔을 넣어주자 안정을 취해야지 팔을 넣어줘야지 놀라는걸 막아줘서 더 잘수있어 맞춰봐 넌 뭐해? 맘에 낸 맘에 맘째 안장에 다시한번 들르는 맘이거든 오 다시한번 여보 자자 진짜 자는거겠지? 불 끄겠습니다 야 너희 조용히 좀 해야지 사모이소 또 야 너희 조용히 좀 해야지 야 너희 조용히 좀 해야지 다시 자는데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아이고 배가 고거 그럼 가기 밥 먹으러 왔어 배고파요 눈 땡글해지는 거 봐 아빠 앉아 양말 어디 갔어 양말 밥 먹을 생각에 기뻐 오빠 왜 그래 혜연아 혜연아 왜 그래 왜 그래 이것 좀 찍어주시겠어요? 양말 벗어버림 혜연아 혜연아 밥 먹고 다시 흠자 밥 먹으신 분이 기뻐버려 오우와 오우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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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죽어 잠깐 잠깐 먹고 나 진짜 맛있을 때 이런 소리를 해요 엄마 뭐해 내가 봤을 때 이거 120%인데 진짜 배고플 때는 한 10분 컷 10분이면 다 마시거든 아까 전에 100을 탔는데 4분 만에 마시는 거야 100을 4분 만에 진짜 맛있을 때 이런 소리를 해요 오우 더 많이 마시는 거 같아요 아니 딱 이렇게 12초에 10분 만에 청소를 촬영하기 10분 만에 11분 만에 10분 만에 10분 만에 잠도 모르고 진짜 잘 모르는 거네 미쳐버린 하다보러가 좋아 이러다 미쳤네가 이렇게 하면 혜원이 진짜 좋아하는 건지 혜원이 그리 좀 좋아해 아 좋겠다 아 좋겠다 그만 15번 크게 하고 아니아니아니 높이지마 눈을 떴거든 지금은 그만 신비하고 만다 자 다시 좀 달래보자 쥐단 소리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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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리 자 다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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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눈 뜨고 있잖아? 아냐아냐아냐 아이씨 진짜 만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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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 만잡아요 만잡아 잡으라고 만잡아 아아 진짜 아아 진짜 짜증났다 만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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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잡아